숨이 그대 모습 떠올린 고인대 Y2K 시절이 힙합인데? 정말 지금 보니까 너무 힙한 무대입니다 자 이제 KBS 가요대 축제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세 번째 프로젝트 걸그룹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You Want Me! 반갑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Do you want me? I know you want me 네 You Want Me의 You 있지? You Want Me의 원 장원영 You Want Me의 아이들 미완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원영씨 MC하랴 아이분 무대하랴 언제 또 이렇게 스페셜 무대를 준비하셨죠? 좀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없긴 한데요 가요대 축제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세 분을 한자리에 모실 수 있다는게 KBS 가요대 축제만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무대죠 자 우리 퀸윤아 있죠 원영공주 있죠 명프로디테 있죠 카메라 감독님들 쭉 한번 당겨주세요 카메라 좀 당겨주세요 쫙쫙! 아윤아 원영공주 명프로디테까지 아무리 당겨도 굴욕이 없네요 참 부럽습니다 네 아니 근데 You Want Me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은데 우리 MC들도 그런 이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유나씨 어떻게 추천해줄 만한 이름 없을까요? 네 네 제가 지금 막 바로 생각이 났는데요 네 세 분의 끝글자만 따서 네 영 투더 우 투더 영 잠깐만 영 투더 우 투더 영 다시 한번만요 영 투더 우 투더 영 영 투더 우 투더 영 네 유엄미 팀 이름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무대를 빨리 만나보고 싶을 것 같아요 살짝 스포 가능한가요? 네 올해 가요대 축제 주제가 Y2K잖아요 네 Y2K 시절에 큰 사랑을 받았던 무대들을 저희 유엄미가 3인 3색의 색깔로 멋지게 표현을 해봤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스포가 약간 약한 것 같아서 원영씨 원영씨 찬스 한번 써도 될까요? 원영씨 찬스 한번 써? 제 생각에는 그 시대에 퀸들의 곡들을 재해석해봤습니다. 그러면 이 시점에서 말을 하면 할수록 유언미의 무대를 만나시면 미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바로 만나보면 됩니까? 그 전에 독보적인 에너지로 무대를 꽉 채우는 분들이죠? 네 여러분! Do you want Stray Kids? 그렇다면 Stray Kids의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실게요. KBS 가요대 축제 Y2K!